네 시사 전망대 출발합니다. 오늘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회총회 김동연 이사장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월정리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마무리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또 뭐 우영훈 도지사와 마을 관계자분들이 같이 또 합의문을 좀 발표하는 그런 자리도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됐고 또 다른 문제는 없었던 건지 그 부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두 분은 그 여태까지 쭉 이어진 과정 보시면서 전체적인 나는 이렇게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씩 해주시고 시작을 해볼까요? 도정이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 뒤누시지만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도정이 나서서 했다는 표현에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 격하게 공감을 하고 6월 20일 날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것은 갈등 상황을 표출하게 만들었던 그 오해라는 부분들을 서로 한번 얘기 들어보자. 그랬더니 그래 그 정도면 한번 앞으로 얘기를 더 해봅시다. 이런 시작점이 6월 20일 날 공동 기자회견이 아니었느냐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이게 갈등이 해결 국면에 들어선 것일지 의문이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긴 해요. 그 이유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명시적으로 나온 게 많지 않아요. 저것도 짚어봐야 될 건 뭐냐면 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하는 것보다 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든 것들이 결국 월정리 해녀분들 6일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2018년도인가요. 원희룡 전지사도 더 이상 증설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구두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믿으셨어요 사실.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공사가 강행됐고 공사가 강행되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시공사가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하루에 500만 원씩 이런 부분들의 어떤 고소 배상금을 청구하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대하시는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어떤 위협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제주도가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긍정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상황에도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전임 도정이나 이런 도정의 태도와 달리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고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점수를 좀 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해녀분들 사이에서는 그 얘기가 좀 나옵니다. 해녀 회장께서 고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압박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분들의 표현을 곧이 곧대로 말씀드리자면 거빡에 의한 합의였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월정리 해녀분들이 가장 섭섭해하는 부분들 화가 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시공사 그렇게 할 때 제주도는 뭐 했냐. 제주도가 그렇게 뒤에서 뒷짐 쥐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걸 방조하거나 조장한 거나 이런 식의 한 게 아니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관련 부처한테 자세한 보고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도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담당 부서에 대해서 응당한 조치를 해야 돼요. 변호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게 마을 주민들께서 시공사 같은 곳에서 법적인 조치를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죠. 법적인 조치라고 하지만 톡 까놓고 얘기하면 이행강제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내놔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행강제금이 그러면 시행사 입장에서 또 필요한 부분은 공사가 진행이 더딜수록 결국은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인해서 지연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주처인 제주도를 상대로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가 지어야 되는데 예전에 해공기지 문제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게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시공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면 공사 진행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공사 계약을 변경하거나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시공사의 부담을 덜어주면 그러면 아까 해녀분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이행강제금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유연하게 사고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였다고 저는 봐요. 공사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공사가 지연 배상을 해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점에 있어서는 도에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시공사하고 해녀 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시공사가 압박받지 않으니까 당연히 해녀분들을 압박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유연성이 없으면 그냥 제주도에서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시공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면피를 할 수 있으니까 도가 나서지 않을 수도 있죠. 지금 공사는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논란의 쟁점 중에 하나가 용천동굴 보호 문제였었는데 이거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시각들이 다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이것도 앞으로 문제의 소재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죠. 사실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예측 자체가 안 되거든요. 지금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 문제의 시발점들 그거는 사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저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기대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설 무지역 세계유산 완충구역 이렇게 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용천동굴군이라고 할 수 있는 동굴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침출수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계획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재청이나 제의도나 관계기관이 솔직하게 관련된 자료들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과 좀 심도 있는 대화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서둘러 합의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좀 솔직하게 이렇게 갔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만약에 공사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투명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수처리장 문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터져나온 것 같거든요. 이번 일을 반면 교사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결국은 이제 종합계획 아래에서 개별 사업지들이 정해지고 그러면 종합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가는 또 규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러한 규정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종합계획을 분명히 세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방법이 조금 앞으로는 더 개선돼야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의견 수렴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의견 수렴 방법이라는 게 공청회 몇 번 하고 이런 그런 절차에 정해져 있는 것만 그걸 충족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할 것인지를 앞으로는 좀 더 새로운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그러한 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정에 나와 있는 1년 전에 뭐 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게 심각해요. 87년도에 계획이 실시된 이후에 결국 따지고 보면 증설 문제는 구자 조천 지역의 인구 증가가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관광객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제주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하수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인데 그걸 특정 지역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특정 지역이 그것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식의 방식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제주도 하수 처리를 위해서 전체적인 어떤 용량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거의 계획과 비해서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철저한 검증과 그리고 계획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는 부상일 변호사의 지역구였던 월정래 동구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2부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